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KB 스마트 주택 청약은 고객이 기존의 청약통장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청약 업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서비스입니다 KB 스마트 주택 청약 서비스를 통해 청약 신청과 청약 신청 내역 확인, 주택 면적 선택, 당첨자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KB 스타 뱅킹 주택 청약 아이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자주 손을 씻으며 미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